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천기강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1년 12월 23일이에요 제주도 여기가 세인트포고 세인트포라는 것이 성스러운 홀이 4개다 즉 나인홀이 4개다 해서 36홀이다 이 말이고요 저 파스리가 4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고 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건 뭐라 뭐죠 어제부터 제가 겁던지 구비치 코이즈 노래라 올 정말로 하루 매 하루에 저점 대비 고점이 20% 짜라 나왔어요 왜 풀로 20% 못 먹더라도 천만원 때려 가지고 10% 다 먹을 수 있는 100만원 벌 수 있는 또 어저께 제가 라운딩 같이 가면서 우리 아주 태활하고 명랑하고 여러가지 인맥 관리 잘하시는 사모님 있잖아요 골프 라운딩 1억 박아 가지고 천만원 땡겨 먹을 수 있다 저 제주도 와서 낚시도 하고 라운딩도 하고 맛있는 맛집도 가고 천만원 시켜볼 수 있다고 말했던 거 코이즈 올 컵땅 크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전반으로 끝나고 밥 먹고 후반으로 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이즈가 지금 10% 올라가 있는데 사지 말고 저점이 9,500원 깨지는 거 제가 8,900원부터 8,500원 선 노력을 만해요 이제는 두 번째 따먹고 뭐해라 갖다 버려야 됩니다 갖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마누라는 갖다 버리면 안되지만 겁도는 이제 빼먹고 어떻게 된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리딩 하면서 오늘 라운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GSE 상황과 마감하는 시간의 약속 기법 5% 다 먹었고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지만 아무나 못 먹는 겁도는 국비치 바로 코이즈 10% 좀 더 수익이 들었던 거 같아요 오즈아인 또 겁나 기다리면서 겁나 안 오면 뭐한다 안 사면 되는 거예요 8,900원부터 8,500원 미리 깔아놓고 잘 대응합시다 준비됐는겨 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